아이차! 어 뭐있다! 어 크다 크다! 제발! 자 오늘은요 무의도에서 광어 낚시 2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실 며칠전에 다운샷 채비를 해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광어 낚시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비거리가 짧아서 그런가 밑걸림이 아주 그냥 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또 원투때를 준비해서 나왔는데요 암튼 오늘 지렁이 3통을 준비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반드시 한 마리를 잡겠다는 굳은 의지죠 암튼 오늘 하루 내일 아침까지 열심히 던져보도록 할게요 강력한 입질 강력한 입질 설마 설마 벌써? 10초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어! 묵직하다! 아이씨! 으아이씨! 아이씨! 뭐야 대왕망댕이 대왕망댕이 아이 그지같은 새끼 야 이놈아 깜짝 놀랐잖아 광은 줄 알고 아니 어디까지 물이 들어오는거여 아이 짜증나 죽겄네 자리 또 옮겨야되잖아 아이씨 어디로 가야되지 우와 여러분 저는 지금 섬에 갇혔습니다 이제 나갈수도 없어요 지금 만조시간도 아니라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암튼 저는 지금 보이시죠 이곳에다가 베이스캠프를 쳤습니다 여기에 구조물이 있다는거는 여기까지 물이 안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암튼 이곳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계속 낚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아라 아이씨 망댕이 같아요 에이 빌어먹을 아이 불안하네 이거 또 밤새도록 망댕이만 잡는거 아니여 지옥에서 돌아온 망댕이 사냥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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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망댕이가 아니네 아이씨 아이씨 우리 진월스네요 아이씨 잡스러운 애들만 올라오고 죽겄네 에이 꺼지라 이씨 뿅 빠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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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잔잔바리 새끼야 아이씨 죽겄네 죽겄어 빵댕이 새끼네요 아이씨 짜증나 이씨 아이씨 아이씨 죽어라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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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댕이 새끼밖에 안올라오네요 이러다가 또 망댕이 조사 되겄네 망댕이 조사 되겄어 겨우 벗어났는데 으쌨 빠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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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댕이 새끼 타 죽어라 이 새끼 새끼 망댕이에요 아이씨 아이씨 암튼 지루했는데 고맙다잉 좀전에 엄청난 입짐 낚싯대 초리대가 훅 하고 바뀌었다가 나왔어요 뭐지 혹시 몰고 있을지 모르니까 걷어볼까요 걷어볼까요 아이씨 아이씨 어 뭐있다 어 크다 크다 제발 오오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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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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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걸리면 안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저게 아이씨 으아아아 대박대박대박대박 우럭이에요 우럭 으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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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은 데리고 가서 먹어도 되겠는데요 으아 좋다좋다좋다 와 땡큐 땡큐 으아 요 놈은 데리고 가서 오늘 고생했으니까 매운탕을 해먹도록 하봤습니다 하하하하 사이즈는 한 이십 이십삼? 에 고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도 요정도면 매운탕 해먹을정도는 되죠 와아 뻘속에 개들이 엄청맞네요 오우 대박 에헤이 광어새끼는 구경도 못하고 내 신발이 광어가 됐네 으아이씨 이따가 창피해갖고 지하철 어떻게 타지 으아이씨 젠장아이씨 으아아아 개 잡았다 개 잡았다 으아 여러분 개 잡았습니다 개 으아 대박 망댕이도 있네 아니 어떻게 광어새끼는 한탱이도 안보이고 망댕이만 줄기차게 올라오냐 아이 진짜 짜증나 습건데 요 뒤에 있는 숲속에서 고라니가 엄청 울어대는데요 어이씨 무섭게 이씨 소리가 이씨 아하 오늘 무의도에 광어 잡으러 왔다가 광어새끼는 코빼기도 구경 못하고 뭔가 잡스러운 애들만 잔뜩 올라오고 뻘에 자빠지는 바람에 쿨껍데기에 손만 다치고 옷은 엉망진창되고 그지그지 이런 상그지가 따로 없네요 암튼 저는 첫차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하 젠장아